저번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외로움을 제대로 극복하고자 하려면 원인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이유에는 배우자나 연인이 없어서 주위 사람과 내가 달라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져서 공허한 기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격적인 이유로 인해 외로움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가지 이유로 생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가본다.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가본다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느끼게 된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두 번째 책을 읽는다. 독서광인 오바마 대통령은 게임 일주일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고 말한다.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고 한다. 그만큼 독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독서를 함으로써 책 안에서의 조자와 만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게다가 꾸준한 독서는 뇌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유지시켜 치매 예방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시간이 많아진 노년만큼 책 읽기에 적절한 시기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음악을 듣는다.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느낄 때 음악이나 라디오 오디오북 등을 틀어놓고 공간을 가득 채워보자.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준다. 라디오나 오디오북은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조용한 공간에 침묵을 깬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자체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어폰을 이용해서 들어도 좋고 스마트폰에 스피커를 이용해서 들어도 좋다. 공간을 채운 음악과 소리는 공허한 마음마저 위로해준다. 네 번째 밖을 걷는다.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걸어보자. 좋아하는 공원에 가거나 익숙한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거리를 걷다 보면 스스로에게 신선함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명상을 한다.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므로써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이를 책임감으로 키운 엄마의 자식으로 큰 경우. 어릴 적의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도 많다. 명상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릴 적 나를 계속 버리면 과거의 나는 점점 옅어진다. 사랑받지 못한 나가 없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진실된 나만 남는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없어지면 마음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난다. 흐린 구름 뒤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듯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사라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평온한 하늘만이 남는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만 남아 있으면 마음은 평온하고 넉넉해진다.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없다. 여섯 번째, 글쓰기를 한다.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그 자리에 돌고 돈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만 계속 돌고 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글로 토해지면서 마음의 어수선한 것들이 점점 정리되어 간다. 우리가 직접 쓴 글을 보면서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인다. 타인에게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러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다. 일곱 번째, 감사일기를 적는다. 별것 아니어도 좋았고 감사했던 일을 찾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다. 굳이 일기장에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자.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직접 찾아서 하는 것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찾다 보면 언젠가 우리 속에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만 남게 된다. 우리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언제 고마웠는지를 되뇌이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진다. 여덟 번째, 반려동물을 기른다. 반려동물은 외로움해서는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면까지 늘려준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진정과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한 주립대 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두 배 가까이 우울증세를 겪는다고 한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아홉 번째, SNS를 한다. 이와여대 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SNS 사용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인 관계를 더 강화한다고 한다. SNS는 간접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세배 간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 SNS를 활용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외로움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기적인 대화를 통한 유대감을 기르게 해주고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삶의 활력을 주기도 한다. 열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인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의 근본이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이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면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피하는 것이 아닌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다.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누군가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이 가까워지면 외로움을 지혜롭게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를 탐색하며 극복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